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부의 불균형, 금융 불균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일단 부채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저서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는 일단 1800조 원을 넘는 걸로 나오지만 전세 보증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0조 원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가계부채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위험 수위라고 좀 보세요? 22년 경제 전망에서는 특히 제가 가계부채를 강조를 했습니다. 1800조 원 이건 아마도 금융위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영역이에요. 가계부채 규모를 가지고 위기다 위기다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1800조 원은 위기고 1900조 원이 되면 더 위기인가요? 2000조 원이 되면 더더더 위기인가요? 그러면 1700조 원일 때는 위기라는 표현을 안 했어야죠. 왜 규모만 가지고 가계부채 위기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계부채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얼만큼 되는지를 진단해야 돼요. 저는 진단을 했는데 진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준점을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취약차주예요. 취약차주는 정의가 이겁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이들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차주 중에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5, 6%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1,800조 원 중에서 취약차주가 진 빚의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역시 5%인가 5.2% 정도 됩니다. 책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다시 말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빚을 지면 그게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서로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빚에 의존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그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 빚을 왜 막냐 이거죠.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빚인지를 봐야죠. 취약차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체율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제연구기관들이 가계부채가 정말 적정한가, 부실한가를 판단할 때 연체율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부실채권입니다. 연체가 더 장기화되면 부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빌려줬는데 이거는 거의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빚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면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금융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하죠. 그런데 이 부실채권 규모나 부실채권 비율도 사실 기업부채가 문제지 가계부채는 문제가 아닌 것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한 가지가 DSR인데요. 이게 가장 범용화된 지표죠.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매년 원금과 이자를 예를 들어 500만 원 상환한다. 빚을 이만큼 쥐고 있어서 월 얼만큼씩 상환해서 계산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원리금 이자 상환액. 그 값이 500만 원이면 이 가구의 채무상환 비율 DSR은 10%죠. 어렵지 않죠. 계산하는 방식이 월별로도 계산할 수 있고 연별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상환 비율이 얼만큼인가를 볼 때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통용된 잣대가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금융위가 도입할 예정인 DSR 규제도 40%를 적용하겠다고 했죠. 40%가 넘어서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계층별로 채무상환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저소득층은 40%를 넘어서고요. 1분위, 5분위 중에서 2, 3, 4, 5분위는 안정군이에요. 다시 말하면 채무상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계층은 1분위, 저소득층에 상당히 국한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석 잣대가 종사상 지휘별로 계산하는데 종사상 지휘는 이겁니다. 임금근로자냐, 비임금근로자냐.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어쨌든 봉급받는 자와 봉급받지 않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런데 종사상 지휘별로 채무상환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자영업자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40%. 이것을 종합해보면 취약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취약차주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겠네요. 결국은 1800조 원 가계부채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5%가량에 해당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취약차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800조 총량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5%에 해당되는 대략 90조 정도 이 정도에 해당되는 가계부채 이들의 차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채무상환 능력을 보존해 줄까 이런 핀색 정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량적인 규제가 오히려 경제를 거꾸로지게 만드는 정작 대출에 의존해서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계층 정작 실거주자가 이 빚의 의존에서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층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가계부채 대책이 너무 가파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 5월, 6월에 세입자가 전세집을 교체하기로 계획했던 이런 계층에게는 전세 예를 들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죠? 굉장한 혼란을 22년 상반기에 줄 겁니다. 이런 가계부채 대책을 완화하거나 뭔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더군다나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가계부채 규모, 가계신용 통계가 나온 그 시점부터 금리랑 한번 상관관계를 보시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발한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가계부채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텐데 총량적인 관점은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총량적 정책을 또 도입하나 하는 왜냐하면 잡히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계층들에게도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이자가 더 높은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걸 부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풍선효과인데요. 정작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그 자금은 이쪽을 줄인다고 해서 전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쪽 풍선이 커지는 거죠. 가서는 안 될 풍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총량적 규제가 아니라면 금리 올라가니까 5분위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굳이 투자하지 말아야겠네. 스스로 판단하면서 총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총량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가계 부채는 결국 죄악 차주의 문제고 전체 총량의 문제는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기업 부채가 더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업 부채율이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넘어서 있고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런 한계기업 또 좀비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30%다 또는 40%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심각해 보이는데 느낌으로 실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제 견해를 드리는데 참 이런 견해를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다만 지금의 한계 상황 하에서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제 입장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만 구조조정 없이 계속 이 좀비기업들을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큰 경제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1년까지는 이렇게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22년까지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재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당국도 또 정치인들도 그런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목소리 때문에라도 국가 채무도 신경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정을 어디까지 투입할 것인가 결국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이 재정을 투입했을 때 이 기업이 이 계곡을 건널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선순환 그러면 좋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원으로 끝나고 그리고 지원이 끝나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이 소위 좀비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입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10월 달도 발표됐지만 아무튼 계속 증가세가 좋은데 다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을 우려하는 게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이미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걸 미리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순환 변동치에 선행지수가 있고 동행지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그래프는 책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순환 변동치라는 이 지표가 한국 경제를 먼저 보여주거나 동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행지표는 먼저 보여주고 동행지표는 항상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선행지표가 나오면 나중에 그렇게 물론 이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도 두 달, 세 달은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가 조정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많이 비껴가진 않습니다. 이게 경제는 심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소비자 여러분들이 2020년에 8월이나 이런 여름에 경험했던 그때의 불안감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많은 대형마트나 사람들이 군집되는 그런 시설에 많이 모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불안감이 완화됐기 때문에 소비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경제를 볼 때는 기저효과라는 단어를 절대 지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출도 역시 기저효과가 크고요. 왜냐하면 20년에 굉장히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GDP가 받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실감하지만 또 누군가는 전혀 실감하지 않는 경제 회복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 증가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수출 증가세가 22년에도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가 기저효과고요. 이것은 대외 거래가 수출 거래 활성화 그 정도가 20년에 움푹 패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무역이라는 것이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1%로 세계 경제가 꺾였던 것처럼 무역은 더 꺾였거든요. 이것을 이제 소위 무역 탄성치라고 하죠. 더 탄력적으로 급등락하는 거죠. 21년에는 무역이 크게 급반등했고요. 22년에는 이게 또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월드뱅크 WT와 IMF 다 똑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외 거래의 증감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수출은 거의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21년에는 우리 경제 회복에 상당한 주춧돌이 됐는데 22년에는 그냥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둔화된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22년 성장세를 나름 지탱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그동안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최근 하반기 4개월 연속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명장이 왔는데 관심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순환 변동치로 볼 때 여러 가지 내년 한동안은 주가가 이렇게 힘이 없을 것인지 조금 변화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네 저는 갈짓자 행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둘 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금 경제가 정상적인 기조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조가 계속 더 폭발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꼬꾸라질 것인가 둘 다 아니고 이런 갈짓자 행보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 주식시장도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회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지는 않고요. 반면에 21년 하반기에 등장했던 요소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운 요소들이 다 불확실성 요소들이거든요. 소위 테이퍼링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돌파 변이 변이 바이러스 백신 오작동 중국 헝다 사태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다 부정적 요소거든요. 하방 압력이거든요. 21년 상반기까지는 상방 압력만 있다가 이런 하방 하방 압력이 같이 교차하기 때문에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심리지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상하방 압력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당연히 21년 22년 까지는 22년 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가입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돼서 성공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런 변수가 등장하면 심리적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심리라기보다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2022년 경제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불균형 회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균형 회복 속에서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선진국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달러 강세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22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선진국 범주로 들어가게 된다 투자 여건에서 실물경제는 이미 선진국 맞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기회가 많아질 거고요 외국인의 어떤 투자자금의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거고 심지어는 신용등급이라는 면에서도 더 우세하게 더 우세하게 상향제 중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은 박석권 장세 속에서 MSCI 선진국 지수편입 호재가 나와서 기대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들어가보면 그 안에서도 차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 1위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들이 크고 사람들도 많이 투자해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2022년 전망이 어떻습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전망은 22년까지 나와 있는데 3대 반도체 시장 전문 기관이 있죠 다 일치합니다 22년까지 뚜렷하게 성장하는 거 맞습니다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기존 기계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소위 대면 서비스업에서 비대면 서비스업으로 전환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죠 반도체라는 하나의 부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 반도체 산업 세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유지하느냐 더 확보하느냐 폭을 줄여나가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21년 22년 까지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년 까지도 한시적으로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계획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신냉전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포함해서 반도체 산업을 놓고 리쇼링 전쟁이 격화됩니다 반도체가 그 중심에 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내재화 전략 반도체 내재화 전략을 꽤 해나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이 반도체만큼은 A부터 G까지 다 해먹겠다 내가 다 해먹겠다 그러면 설계도 이제 안 주겠다 해요 내가 다 해먹겠다 그러니까 설계도 더 많은 로열티를 받고 설계를 줄 수 있고요 파운드리 영역도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테스트 공정마저도 굳이 신흥국에서 안 하겠다 다 하겠다 그럼 내재화 전략이 집중되는 과정에서는 중기적으로 이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23년 4년 5년 그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이 디지털 뉴딜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또 어떻게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22년까지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내재화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인재 유치 영입인 거죠 끌어오는 거 그렇겠네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가져 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글로벌 반도체 신냉전체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특히 차량용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기술전략포럼 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제가 발제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강조했던 게 차량용 반도체였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요 주요 자동차 열강들을 보면 자동차 세계 시장 점유율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만 더 낮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낮았지만 어떻게 또 확보해 나가나 각자 플레이어가 다르거든요 파운더리 업체나 차량용 반도체나 설계 업체나 다 플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명실상부하게 커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계속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특정 산업에서 점유율을 더 확보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투자에 도움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좀 이런 하락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을 뒷구선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이런 추세가 계속 뛸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재밌게도 2021년 하반기에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맞물렸습니다 경기적 요인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구조적 요인은 그냥 바뀔 수 없는 판의 변화죠 이게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반도체 수급 차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게 된 배경도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잖아 화재나 기후나 전력난이나 여러 가지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맞물린 것이 구조적 요인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반도체 신냉전 체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산업에 하방 압력을 줬던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런데 22년에는 이렇게 반도체 굵기를 선언한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과 기술 교류라든가 기술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기본적으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구조적 변화가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잘 핏인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하반기나 22년 상반기 주식시장에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보여질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기대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투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억누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설계를 이제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준다든가 잘 안 준다든가 특히 미중 간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핵심 중에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5대 첨단 산업이 있는데 그 나머지 4가지가 또 반도체가 없으면 불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5G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차 다 마찬가지 인공지능 다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산업을 놓고 이 패권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패권 전쟁의 모습이 어느 줄에 설 것이냐를 강요하고 있죠 지금 중국 줄에 설 거냐 미국 줄에 설 거냐 우방국이냐 적대국이냐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국가는 국가고 반도체 기업들이 대응해야 될 스탠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변화 압력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21년 22년 상반기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는 거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계속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잘 대응할 것인가 그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있고 그러나 이제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21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22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혼조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런 업종들 말고선 실장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주목하는 그런 업종은 어떤 게 좀 있어요? 주목하는 업종을 한 가지 강조를 한다면 저는 단연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 네 2020년까지는 소위 아날로그 경제라고 강조를 해볼게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가 조금 더 앞당겨지고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죠 디지털 전환이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마치 물리적 보안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이버 보안은 핵심이 데이터 보안이죠 그렇죠 그 데이터 보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M&A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LG전자도 특히 예를 들면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죠 과거에 우리 오래된 자동차 수리받으러 AS센터 가면 뺀치 들고 오셨어요 수리 전문가 분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노트북 들고 오세요 시스템 사계 소프트웨어적인 전장산업에 있어서의 결함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지프였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영역에 결함이 발생돼서 대규모 리콜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결국 자율주행차로 가고 전기차로 가고 이것은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자제품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나 해커로부터의 안전 데이터 보안 이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데이터 보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의 강자들을 인수합병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이버 보안 영역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저는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메타버스 시대 또 데이터 경제 시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경제로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까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김광석 실장님이 강조하신 사이버 보안 부분 이쪽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칠력 있는 설명을 해주신 김광석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o bye bye 한글자막 by 한효정